한글자막 by 한효정 겁나게 어려웠습니다 이거 어려워 아주 징하기 어려운 것이예요 징하기 어려운 것이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예요 왜냐? 식임새 좀 자르라고 이놈이 해갖고 그럴 생각 그리고 자신있는 회원님들 하산에도 달라고 그래서 그랬었어 아따 그러면은 갑시다 흥보가 보고서 좋아하라 부터 합시다 거기서 중중머리 시작 흥보가 보고서 좋아하라 반갑다 내 제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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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이래 불법 정국을 흥보가 보고서 그리 모둠 흥보가 가보고 헤어려 천천히 살펴보니 절골양강이 와는 오세탕 사로가 흥은 흔적이 아리롱 아리롱 허니 어찌하니 내 대비 저 제비 거동을 보아 보은 표 박씨들 입에다 아물고 길저리 덤돌다 흥고양주 앉은 앞에다가 박씨를 통 던져놓고 겉에군 가로 따라간다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여부 영감 제비가 연씨를 물어왔소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은은 오고 동편 점화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동편 점화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세통이 열렸겄다 수십일 만에 박세통이 열렸겄다 8월 초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다령으로 우는디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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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험별은 잘 타는 곳 북두 칠성님이 북두 칠성님이 북두 칠성님이 북두를 하셨던가 삼신제왕님이 삼신 제왕님이 집자리에 따로 고고고 질죽어 따로 고고 질죽어 조금 어렵긴 어렵지 이제 본격 소리로 들어가면 어렵긴 어려워 삼신 제왕님이 삼신 제왕님이 집자리에 따로 고고 질죽어 집자리에 따로 고고 질죽어 명과 수복 명과 수복 명과 수복 명과 수복 명과 수복 어떻게도 요상스럽겠네 삼신 제왕님이 집자리에 따로 고고 질죽어 명과 수복 그렇구나 명과 수복 그거를 명과 수복 그거를 그거를 참지 호누냐 참지 호누냐 할렐냐 视频 원순년은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의하면은 잘 타는 것 복이라 하는 것은 의하면은 잘 타는 것 어이 헌별은 잘 타는 것 그렇지 북두 칠성님이 북두 칠성님이 북두 칠성님이 북두 칠성님이 북마련 억을 보셨던가 북마련 억을 보셨던가 삼신 제왕님이 삼신 제왕님이 삼신 제왕님이 삼신 제왕님이 삼신 제왕님이 삼신 제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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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구 질로그 따로에어어 질로그 어구구 질로그 그렇게야 돼 어무리고 police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자리에 떨어질 쪽을 집자리에 떨어질 쪽을 떨어질 쪽을 떨어질 쪽을 거기가 살아야 돼. 거기가 그렇게 어무려 뻥을 하지 말라고. 떨어질 쪽을 떨어질 쪽이다. 어머, 깽뚱언니 해가지고 밑으로 푹 내리거나 거기 생략하거나 하면 안 돼. 거기가 분명하게 떨어져서 탁 선이 살아서 질적이 나와야 돼 삼신제왕님이 시작 삼신제왕님이 지왕 지왕님이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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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을 집자리에 떨어지는 쪽을 그렇지 명과 순복을 명과 순복을 정직허느냐 정직허느냐 무술전의 발자로다 무술전의 발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노이호요 인연의 신세는 노이호요 이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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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단 바리이냐 왠지단 바리이냐 왠지단 바리이냐 왠지단 바리이냐 펌펌거리고 앉아서 펌펌거리고 앉아서 설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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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꽃재로 그냥 설리운다? 다른 재에서 있는 그런 게 아니여 설리운다 설리운다 노래가 꿋꿋하고 아주 토토해 설리운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설리 설리운다 하는데도 얼마나 용감해 탁 해서 탁 해서 꼭지를 똑 떼잖아 노래가 얼마나 조백이 있고 품격 있는지 몰라 설리운다 설리운다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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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지 말고 설리 설리 운다 운다 이렇게 돼 설리 운다 설리 운다 깨끗하게 두부를 그냥 아니면 물을 확 잘 들은 걸로 확 내리치듯이 깔끔하게 가야 돼 이 노래는 구질구질하게 어디서 막 이렇게 하면 이건 배려버려 그냥 청격으로 흘러는 거야 가난 타랭이 이거는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가난 타랭이라도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그런 격이 말도 못하게 얘기하는 소송한 노래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무슨 천상을 떨면 안 돼 가난 타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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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0 70 70 70 60 100 너무 제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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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님이 거기를 그래 살려야 돼 삼신 제왕님 삼신 삼신 제왕님이 집자리에 집자리에 또 질조 또 질조 질조 또 질조 명과 숲봉 그 숲봉 명과 숲봉 숲봉 그 숲봉 숲봉 그 첨지 헌우냐 첨지 헌우냐 숲봉 없을 전에 팔자로다 없을 변의 팔자로다 이 년의 신세는 오이호요 이 년의 신세는 오이호요 이지경이 이지경이 왠지리란 말이냐 왠지리란 왠지리란 시작 설리 운다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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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소리 나지 마 설리 설리 운다 설리 이상한 소리 나지 마 설리 운다 시작! 설리기 운다 당 떨어져서 툭 떨어트리란 말이야 설리기 시작 설리기 운다 중간에 무슨 견고함 같은 거 거쳐서 이렇게 구불구불 내려오지 말고 설리기를 팍 떨어트려야 돼 시작! 설리기 운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가난이야 가난이야 시작! 가난이야 가난이야 내가 여기에서 완전한 모범생활 하나로 보았어 우리 썬남자님이 내가 그날 가난이야 거기서 숨을 주라고 했더니 대번 이야 하고 내리는 건데 안 내려도 돼이 가난이야 가난이야 거기만 내려도 돼 끝에만 시작!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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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녀로 가라니 북이라 거는 것은 우의 헌별은 잘 타는 것 북이라 없는 것은 우의 헌별은 잘 타는 것 잘 타는 것 잘 타는 것 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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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님이 북두 칠성님이 북마련 억을 허셨던가 북마련 억을 허셨던가 거기를 북마련 억을 북마련 억을 그렇지 그렇게 튀겨도 ⁿちょle 칠성이 북마련 억을 허셨던가 북마련 억을 허셨던가 북마련 억을 허셨던가 북마련 억을 허셨던가 삼신 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지고 명과 수복을 참지하느냐 명과 수복을 참지하느냐 목술전의 발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오이고요 목술전의 발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오이고요 이지경님 왠지리라 환마리이냐 왠지리라 환마리이냐 퍽퍽허거리고 앉아서 설리군다 퍽퍽허거리고 앉아서 설리군다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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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군다 퍽퍽허거리고 앉아서 설리군다 퍽퍽허거리고 앉아서 설리군다 참 천상스럽게도네 설리 퍽퍽허거리고 앉아서 설리군다 설리 퍽퍽허거리고 앉아서 설리군다 설리군다 시작 퍽퍽허거리고 앉아서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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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 그러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같이 불러보자고 못할 것이야 그치? 그러니깐 다음 주로 미뤄서 요노보고 과조사거리를 합시다 네 회장님 마무리를 지읍시다 공수 수부 많으셨습니다 거짓말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